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청사관량한 바람 장풍입니다 우리 고2 풍만이들은 문의과 통합으로 수능을 보는 첫 학년이 되죠 자꾸 변하는 입시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 변화하는 입시 정책에 교과서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그러한 전략들은 장풍이가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은요 내신을 위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단디 듣고 일을 악물고 장풍이랑 지구과학원을 공부하면 됩니다 장풍이는요 고1부터 고3까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수능 선택 과목을 처음 시작하는 지금 우리 풍만이들은 올바른 정보와 그리고 전략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지구과학은요 그냥 암기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용어 암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위한 노력이 없이는 지구과학에 대한 만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암기만 하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꼭 접어주시고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고2 시기에는요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수능 기본기를 위한 완벽한 내신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한 시기지요 이에 따라서 내신 만점을 위한 이 장풍이만의 특별한 커리큘럼을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의 커리! 커리 살아있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기초 입문강좌지요 시작이 반이다! 이 고1 통학과학을 배웠지만 뭐 거의 뭐 이제 뭐 그냥 뭐 어려웠던 느낌만 살짝 있고 잘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지구과학을 처음 시작하려는데 용어도 생소하고 기초부터 잡고 싶다! 하는 풍마이들을 위해서 이 겨울방학 또한 지구과학 전 단원을 12개의 테마로 빠르게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자 지구과학에서 꼭 알아야 할 기초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지구과학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 장풍이가 탄탄하게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를 쌓았다면 이제는 내신 실력 향상을 위한 지구과학 1 너만 봐! 정말 나만 보고 싶은 강의! 너의 만점을 위한 바람입니다 고2는 대입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은 학년이므로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지요 사실 대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신 공부에서 기본 개념이 완성이 잘 되면 그만큼 수능 공부할 때 시간이 단축되는 거야 왜 그걸 모르냐고 그러니까 내신이랑 수능이랑 뭐 다른 걸 배웁니까? 우리는 내신을 대비하면서 내신 등급도 올리고 수능 기본기도 탄탄하게 쌓아보고 그래서 우린 한 과목 한 과목에 복숭 걸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렇게 기초부터 심화 개념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해를 꼼꼼히 해야 민제도 잘 풀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내신이기 때문에 교과서 내의 탐구 활동도 잘 알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장풍이는 이 너만박 교재를 제작할 때 5종 교과서를 완벽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교과서 내의 지엽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첨삭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제시가 되는지 너만박을 통해서 장풍이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력을 쌓았다면 시험 대비를 해야 되지요 바로 속전속결 너만박입니다 이 강좌는요 중간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 빠르게 시험 범위 내용을 정리하고 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여기 있는 연구소에 있는 ZP 컴퍼니의 15명의 풍팸들이 엄선하고 고른 문제들 우리 풍마이들이 시험에 완벽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강좌입니다 용어 정리를 위해서 코너 블랭크 빈 칸을 쳐놓는 그런 코너도 있고요 서수령 문제까지 이런 걸 풀면서 또한 장풍이의 암기법까지 시험에 잘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담아보았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고위 지구과학원 내신 완성을 위해서 인터넷 강의 경력 19년차인 장풍이가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내신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장풍이나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 수업 시간 절대로 딴짓하지 말고 그리고 졸지 말고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과서도 한번 꼼꼼하게 정독도 해보고 학교에서 적은 필기노트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고2의 기본을 잘 만들어 놓고 고3 때 본격적인 수능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마이들 지금 이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지금 바로 실행하게 되면 우리 풍마이들의 미래가 바뀐다는 것 명심해 주시면서 지금부터 바로 출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듭시다 풍마이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